조이금 조이금 상금은 조이금이야 3위 자 홈모드 진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를 차지한 D조 제네시스와 아이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상금 4위에서 나온 사진으로 12만원 증정 딱 회식비네 이렇게 한 번 또 기념사진 회식비네 축하드립니다 3위 제네시스와 아이돌 1 2 2 자 수고하셨구나 자 그 다음 2위에 준우수 소니게르 아이돌 최준형과 아이돌 자 A조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와 지훈아 아 지훈아 아 지훈아 자 상패드리고 하나 둘 하나 둘 지훈아 웃어 자 축하드리면서 상금 상금 20만원 증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금 20만원 증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회식비다 이거 자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대방의 우승팀 자 박건국과 아이돌 C조 보시겠습니다 와 아이들이라고 하긴 뭔가 좀 어렵긴 한데 4분 다 올라와 주시고요 아이들이라고 하긴 연령대가 높은데 자 아이들이라고 하긴 제가 제일 젊어요 제가 제일 젊어요 형님 제가 제일 젊어요 진짜 진짜 관료들 관료들입니다 자 우승팀에게는 상금 자 촬영을 진행하시고 상금 40만원이 증정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시고 회식비다 자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사진촬영 마음껏 해주시고 빠른 포즈 1등이니까 1등이니까 4천자장 4천자장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 이상으로 자 오늘 수고를 했던 스태프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때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하지말자 하지말자 자 6시부터 6시 반까지 우승팀이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가위라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